급하게 출마라는 것을 생전 처음 하면서 양천갑의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양천갑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우리 주민분들을 만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느끼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제가 40년 살아온 지역이 훌륭하구나 이렇게 가슴 뜨거운 우리 양천갑의 주민분들이 계시구나 주민분들과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제 심장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저는 이번 민주당의 결정에 대해서 완전히 승복하면 우리 4월 10일 총선 압승을 위해서 제가 정말 진심어리게 뼛속까지 진심어리게 우리 황희 후보님을 도울 것이라고 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해주실 거죠. 우리가 양천갑의 최고의 득표율 그리고 윤석열 정권심판 성공에 한 번 섰으면 합니다. 네 우리 윤석열 후보 총력을 다해서 눈물 살짝 보이셨는데 어쨌든 우리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큰 지배 구성원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경쟁을 하더라도 결국은 또 하나로 뭉쳐서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길에서 잠시 갈라져서 다른 길을 갔더라도 결국은 또 큰 한길에서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나영 전 후보 또 우리 황희 후보께서 정말로 통합의 정신으로 힘을 모아서 양천갑 지역이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닙니다. 정말 한 표 두 표로 별판이 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있는 힘 없는 힘 정말 백지장과 맞드는 심정으로 반납해 주시고 통합된 힘으로 반드시 승리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 황희 후보께서는 정말로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 실제로 국정을 채현했고 또 지역에서도 정말 친망 있는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서울 지역의 소위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좀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국민의 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낮은 자세로 총력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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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자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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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이이 후보님 자신있죠? 자신있습니다. 화이팅! 정말로 오늘의 이 두 분의 모습이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이 어제 났죠? 아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한 게 있고 섭섭하고 또 포기 억울하게 생각되는 점들이 있더라도 우리 내 결정을 존중해주고 또 우리 모두의 승리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우리 조직원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천과정을 이렇게 지휘하면서 보니까 절대로 공천 같은 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고 너무 힘들고 너무 잃는 게 많아요. 일부에서 혹시 자기 세력을 쌓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제가 가까운 그나마 조금 가까웠던 사람들도 전부 다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경선을 시켰냐. 그냥 단수하지. 왜 결선을 시키느냐. 옛날에는 3명씩 이렇게 하면 그냥 그중에 제일 다수 현역이 유리하게 대체적으로 경선했는데 왜 굳이 다 경선을 시켜가지고 위험을 감수하게 만드냐. 이런 원망도 많습니다. 실제로 보면 결선의 결과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무래도 도전하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짧은 기간 여의도에서 얼굴 맞대고 2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국정을 담당해온 분들이 가깝지 않습니까. 막 눈에 밟히죠. 그리고 그분들의 원망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원망하고 또 당을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국민을 대리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 집단으로서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나눠먹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임무를 내세우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 변화를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내부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고통과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이미 기득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밀려나고 싶지 않죠. 왜 밀려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또 새로운 신진의 인사들은 밀고 들어오고 싶은 거죠. 이걸 조정하는 게 공천 과정인데 이걸 공정한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저희가 처리를 해도 아무래도 밀려나가는 쪽은 밀려나간다고 억울한 거고 진입하는 쪽은 왜 공정하게 안 해주느냐 라고 해서 또 섭섭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무리 공정하게 해도 양쪽으로부터 비판받거나 원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여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 치켜줘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지금부터 정말로 힘듭니다. 모두가 선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한 명을 뺀 나머지 선수들은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된 한 분 외에 다른 분들은 다 내가 부족한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죠. 그런 것들을 수습하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또 언론이 많이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최고위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누가 통계를 냈던데 국민의힘의 공천에 대한 비판 기사와 민주당에 대한 공천 비판 기사를 비교를 하면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딱 드러나는 것만 해도 국민들은 소위 많은 기회를 누렸던 소위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좀 비켜주고 젊고 신선한 역량이 있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역할을 맡게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위 혁신공천 개혁공천을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도로 다 도로하고 있잖아요. 현역 불폐, 돌려막기, 그리고 결국은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공천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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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공천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다선 의원들 중에 교체된 분이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는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중진 의원들이 지금까지 11분이 교체됐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미리 다 불출마하신 분이 약 5분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어도 어쨌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배제되신 분들이 4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경선에서 탈락하신 분도 한 분도 계십니다. 탈당하신 분도 두 분이 계십니다. 오늘 노선이 세 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탈락한 두 분의 경우는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 도중에 탈당했거든요. 경선에도 안 되니까 나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아마 이기기 어려울 거다라고 예측되는 분들이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결국 그것도 시스템에 의한 것인데 그것만 비교해봐도 소위 혁신공천, 대협공천에서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에 비친 걸 보면 그들은 조용한 공천이라고 칭찬을 해요. 분신하고 막 이러는데도 조용하다는 거예요. 사소한 갈등 이렇게 조용하죠. 그런데 우리는 말 한마디만 해도 나 억울하다 이렇게 하면 갈등, 매홍, 분열 이렇게 엄청나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 하시죠. 대표님도 좀 강하게 해보세요. 그쪽에다가. 여하튼 이 기울어진 상황에서도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 실체를 들여다봐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진실이 알려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짧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전달을 해 주셔야 된다.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는 초선 의원들께서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불출마를 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 헌정사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스스로 물러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남, 광주, 전북 이런데 지금 경선을 했는데 현역들이 너무 많이 탈락하고 있어서 정말로 이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들 당원들의 열망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명확하게 우리가 1년 전에 만들어놓은 소위 시스템 공천의 결과입니다. 경선한 결과 아닙니까? 그것도 매우 놀라운 상황인데 여하튼 그 과정에서도 우리 현역 의원님들은 양자 경선 또는 3인 이상 경선의 경우 결선 도입 이것 때문에 매우 자기들이 불리하게 됐다라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실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은 우리가 국민들의 혁신 공천, 개혁 공천, 정치 변화, 세대 교체를 원하는 그 열망에 우리가 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산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무지하게 괴롭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당 지도부, 공천관리위원 모두가 겪는 고통입니다. 누가 개인 감정이 있겠어요? 어쨌든 이 산통을 넘어져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께 우리의 선수들을 대표 선수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국민들께서 아 이게 그 요란한 진통 속에서 난 옥동자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저쪽은 조용한 가운데 나온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이 진통을 거친 이 결과로 우리 황희 후보께서 선정이 되셨고 우리 이나희 후보 본인은 무지하게 억울할 텐데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니 흔쾌히 받아들여주시고 이 과정을 지나서 간합된 힘으로 통합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하고 황희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황희 후보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 황희 후보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 황희 후보의 힘으로 반드시 승리 이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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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보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못 살겠다. 저희가 정말로 많이 듣는 얘기에요. 전에는 이런 저런 이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일자리가 없어요 장사가 안 돼요 이자 내느라고 죽겠어요 애들 키우는데 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도 힘들어요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은 딱 한마디 하세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저희가 뭐 뭐 뭐 해서 못 살겠다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냥 못 살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살겠죠 못 살겠다 심판하자 옛날 가라 보자 그랬는데 옛날 고거라 좀 그렇고 그래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만 하면 안 되잖아요 심판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죠 심판해서 바꿉시다 세상도 바꾸고 경제도 바꾸고 미래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그래서 심판해서 바꿉시다 이걸로 두 번째 자 못 살겠다 하면 심판해서 바꿉시다 못 살겠다 심판해서 심판해서 바꾸자 바꿔 보자 못 살겠다 심판하자 심판해서 바꿉시다 바꿔 보자 바꿔 보자 하든지 어떻게 나아요 바꿔 보자 바꿉시다 바꿔 보자 못 살겠다 심판해서 바꿔 보자 괜찮아요 네 다시 한번 못 살겠다 심판해서 바꿔 보자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부담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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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